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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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체 살인의 절반에 가까운 342건이 총기 살인이며 63%는 권총을 사용했습니다. 통계청은 살인이 사회의 폭력 상태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기는 하지만 모든 폭력 범죄 중 0.2% 미만에 그쳐 여전히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전국 자살방지 한 라인 988을 가동했습니다. 자살 예방 전용 라인으로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거나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하루 24시간 365일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10자리의 자살방지 라인이 있었지만 15개월간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988로 통일됩니다. 영어와 불어로 지원되고 전화 이외의 문자도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선 매년 4,5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루 1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데 사망자 이외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이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부담감이나 소속감 부족이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고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약물 사용 등 정신건강 문제로도 야기된다고 전했습니다. 988 최고 책임자인 정신과 의사는 자살충동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연락처를 찾느라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988을 누르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988에 전화한 뒤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하면 전국 39개 대응센터 중 발신자 거주 근처로 연결돼 대응 담당자가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제가 뭔지를 파악한 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주고 동시에 안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대응자와 공유할지는 발신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988 런칭 첫 해에만 60만에서 70만 건이 접수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런칭 초기 수요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끊지 말고 기다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중동 및 정신건강센터는 전화 건수와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 통화되기 전 끊는 비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은 988 이외에도 68686번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응 담당자와 채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30분경 온테르주, 놀스요, 돈벨리 파크웨이 동쪽 영미스 로드에 있는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50대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이 집안에 화재 경보기가 있었는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6시, 놀스요, 더 돈웨이 웨스트와 로렌스 에비누 이스트에서 발생한 무장 차량 강탈 사건과 관련해 15세 소년을 체포하고 무장 강도와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마 등 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는 온테료 주민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AA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석 달 동안 대마초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섭취한 뒤 차를 몰았다는 운전자는 7%이며 이 중 38%가 식용마약을 섭취했다고 답해 지난해보다 12%포인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2배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식용마약 섭취 후 위험 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약물 흡입 운전자 절반이 운전 중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해 약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반응 시간이나 주의력, 판단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캐나다 미디어업계에 매년 1억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미디어업계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19일 온라인 뉴스법 시행을 앞둔 연방정부는 구글이 매년 1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하고 지급액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된다며 이 자금은 국내 뉴스 부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온라인 뉴스법 시행 전에 구글 검색 결과에서 뉴스를 빼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구글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글의 뉴스링크 서비스에서 캐나다 언론사 뉴스를 계속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모든 캐나다 컨텐츠를 차단한 메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구글의 합의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법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현지 매체나 정보와 계약을 맺고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온타리오와 퀘백주 등 캐나다 동부지역은 엘리뉴 영향으로 올겨울 예년보다 온화하기 시작됐지만 새해부터는 날씨 변동이 심해질 것으로 예부됐습니다. 더 웨더 네트워크에 따르면 동부지역은 1월부터 본격적인 매손 추위가 찾아오고 2월엔 더 악화되는데 폭풍 경로에 따라 온주 남부지역엔 예년보다 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고 다음 달엔 광역토론토 지역에 평소보다 적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에 많은 양의 겨울비가 예상되고 엘버타와 사스카츠완주 등 서부지역 역시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에 적설량은 예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온실가스 수준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면서 지구 표면 온도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내년엔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